저희가 첫 살라인 무대인 음악중심 무대를 기반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저희가 리뷰를 한 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리뷰 오늘의 1위 후보는 네 축하드립니다 스페이즈 나옵니다 땅땅땅 투루우우 오오오 이 부분 여기 대륙의 정소리에 콩하고 떨어지거든요 쭈옹 바로 이 부분! 제작진분들하고 김피디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신 멋진 부분입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? 스탑! 예!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. 단이형 얼굴 좀 비춰주세요. 여기! 흉! 어후! 민정이 형 잠깐 스탑! 긴장한 게 너무 티가 나봐요. 아 맞습니다. 이게 신인의 맛, 그쵸? 감사합니다. 기대해! 어, 네. 어, 네. 어, 윙크! 잠깐만. 윙크를! 오오! 헤이! 앙칼져버려? 나도 할 걸 그랬어. 이때 카메라 볼 걸. 쇽! 하이파이브! 오오! 근데 저는 저 뒤에 이렇게 불꽃? 불꽃놀이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. 아우, 너무 뜨거웠어. 나 뒷자리에 있었잖아 너무 뜨거워봐 짜라잔 오 예스 저는 약간 단이 형 봤을 때 진짜 날라다니는 느낌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또 스케줄을 하니까 글쎄 민성이 형은 그날 되게 과묵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알죠 나 긴장 안 했어 나 진짜 괜찮아 맞아 그날 조금 점잖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너 테일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던 게 있었다면 제가 그날 좀 긴장을 맞아 데리긴 그날 긴장 많이 했어요 스키틸즈 비틀즈 이런 거 아마 얘기해도 될걸? 네 그런 거 제가 그런 걸 먹으면 좀 긴장이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테일이가 이제 그거를 가져온 거야 야 뭘 긴장을 해 긴장하지마 근데 그 알죠 야 뭐 긴장을 해 근데 손이 긴장을 야 너 이거 먹을래? 데오비는 그냥 계속 춤 엄청 많이 추고 시도 때도 없이 춤추고 데오비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거울 보면서 1, 2, 7, 8, 1, 1, 2 계속! 약간 이럴 때 이제 각도를 조금 더 틀어줘라 7, 8, 1에 딱 찍어주고 네 정확히 찝어줬어요 데오비가 두 번째 출때는 표정을 신경을 써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 안 보일 때 이래서 이제 내가 들어갈 때 어 별 별! 아 이 별 요즘에는 별이 별이 데오비야 너 허리가 꼿꼿하다 그러니까 잡았어요 아니 가져가고 안 주더라고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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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멈춰주세요 뭔가 테일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 같아서 맞아 테일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 또 자기 없애서 자기 칭찬해주는 거 그 카메라를 되게 잘 봤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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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약간 별 모양 약간 이렇게 탕탕탕탕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오 예스! 방금 잠깐만 테일이 잠깐 멈춰줄 거야 방금 와우 저희 테일이 잘생긴 거 봤으니까 넘어갈까요? 난 여기 여기 이뻐 더 더 더 더 더 더 타닥 여기 조금 더 타닥 고향까지 숙일까요? 여기 한 번 조금 더 내려가야 돼 타닥 좋아요 아 힘들다 아 무대 하는 줄 저 안무 대협이가 만들었을 때 솔직히 이 파트 보고 다 같이 또 F적인 요소를 또 갖고 와서 아 약간 또 따뜻해지잖아 또 서정적인 처음에 안무 이렇게 하는데 키가 안 맞아서 대리기가 가운데 있잖아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 여기도 멈춰주세요 제가 저 머리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노린 거예요 내 머릿결 저 원래 이렇게 별빛이 하고 와서 이 머리 컨트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와 있을까 봐 아 근데 더 그래서 더 뭔가 극적으로 보여 아주 정확한 포인트 어 프로 아이돌이네 형 진짜 비밀 지쳐서 뭔가 힘들어하는 거를 대협이가 묘사하고 싶었거든요 쓰러진 거지 썩인 모먼트를 보여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맞아요 그런 걸 표현한 구간이었고 플레이 플레이 타임 저 민성이 형 두려워하지마 하는데 사실 난 저 때 민성이 형 얼굴 살짝 봤거든 네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 진짜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나 잘해야 돼 두려워하지마 하는데 저 형 두려워하고 있네 저 형 저대로 괜찮은 건가 아 좋아요 오우 오우 시간 시간 오우 잠깐만 잠깐만 찰라의 윙크를 헤이 여우같은 보이 헤이 팍스보이 쟤는 윙크도 빠르네 힝 힝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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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는 애야? 너무 멋있다 그러게 제가 원했던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거든요 사실은 진지하고 멋있고 섹시하고 플레임! 아잇, 도련다 멈춰주세요 이거지, 이거지 스타알